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메시지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관심을 극복하고 온 세상에 선함이 가득하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해 첫 미사를 주재하며 오늘은 세계 평화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. 교황은 강한 자들의 오만함이 약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외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면서 인류의 부당함이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은 채 계속될 수 있는지 인류의 악행이 이 세상의 폭력과 미움의 씨를 계속 꾸릴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